한마디 변명도 못하고 나를두가리랑 거기에 키보드를 했었어요. 그런다 키보드. 쭉 음악 활동을 하시고. 그러다가 KBS 세션으로 가면서 이제 데뷔를 했어요. 그러면 우리 조규철 씨께서 오늘 시청자 여러분들께 지난주에 지난주인가요? 제가 기억하기에 배삼용근 생명의 흉내를 냈는데 나 깜짝 놀랐어요. 반응이 아주 뜨거웠습니다. 뜨거운 게 아니라 뜨거웠습니다. 그러면 오늘은 어떤 거를 좀 모창 한번 해보려고 해요. 자 모창 누구의 모창입니까? 이용 씨의 잊혀진 계절. 조규철 씨의 모창입니다. 중간부터 한번 해볼게요. 그날의 쓸쓸했던 표정에 그대의 진실인가요? 한마디 변명도 못하고 나를 울려요. 와이 Boh-오 이 tournament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